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본인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에 대해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제2요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상권분립 헌법 체결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과 상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국회의장의 영 La igual입니다.